찾을 수 있을까 없나 멀리 있는 그대 기다려줘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 기다려줘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물고 나오라고 했잖아 물고 나오라고 했잖아 물고 나오라고 박수 박수 쳐야지 아 박수치네 이 여행 카메라 잘 맞는다 이렇게?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야 한다는 마음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웅진이가 얼른 준비를 하고 그래서 내가 몇 번 복사해서 딱딱딱 꽂아놔 이리와요 선생님 이리와요 선생님 이리 안아? 내 버튼 아빠 또 없어졌어 내가 잘가지는 그대는 지샘의 모습에 더 비춰주네 외롭게 난 나는 이 본밤 내 어두워하는 시간들 바래진 사진 속에 내 모습을 더욱 더 순순하게 보이네 아 이렇게 불꽃이 있는 노랠로 불꽃이 있는 노랠로 불꽃이 있는 노랠 자꾸 그렇게 하면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정진혜 씨 만날 수 있을까? 야! 어? 마지막에 내 노래는 그대를 사랑했지만